택배가 왔어요 다 패밀러 줬어요 이것도 패밀러 줬어요 미니피규어 이거 랜덤으로 나오는 미니피규어거든요 다스무 스타워즈 레이 스타워즈입니다 스타워즈만 3개 이거 개봉기는 나중에 찍겠습니다 저는 이게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포맷? 뭐가 던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다시 일부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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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네 아 손으로 이렇게 네 번이에요 저거 저거 여기잘 처음에는 얘는 뭐일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배트맨! 와 배트맨이다! 안녕! 배트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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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